이렇게 한번 먹어볼까? 이걸 뭘 찍어 먹어도 맛있을까? 밥이랑 쇼핑하고. 오 고기도. 진짜 맛있어.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싸우는 애 되게 불어 했거든. 이거. 내가 보다 가리미 젓가락 이거랑 막상막한데. 그치? 이거 이거. 맛 맛 어딨다 이거 그냥. 밥에. 밥에 비비고 장게를 한 번 딱 덜어드리면 그치야. 계란 후라이랑. 아 뭘 뽑지 어떡하지? 하나만 뽑아야 돼요? 혹시 이제 흰쌀밥 있습니까? 흰쌀밥 있습니까? 예 있습니다. 조금만 이것도 그냥 한 번. 하하하하하하. 뭐하지? 아니 그래가지고. 뭘 뭘. 음식이 낭몸 아까우니까. 아니 조금. 장게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. 네. 그냥 요만큼만 예. 네. 장게를 한. 다섯 명이 한 숟가락씩 맘만 먹으러 예. 나는 요만큼인데. 호정이 형. 조금씩 커진다. 아 참. 밥. 밥만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? 밥만큼이라고. 너 그거 묶지 마라. 너 또 먹으러. 달라고 해봐라. 어. 오빠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. 달라고 해봐라. 어. 오빠 잘못했어요. 너무 맛있는데. 아. 그래. 해가지고. 한 그릇? 이거? 선배님 이거 한 그릇만 더 주세요. 이래가지고. 김치 싸서 먹어봐라. 버리고 찢어가지고. 먹으라고. 이거 물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러면. 이거 또 버리밥이야 버리밥. abreAPP. 우와. 오오오 overnight. 아해. 저분이 industri예요? 그 고양인을 households 눕는구나. 갓만 잡아봐. 한 마 시기ונה. 뭐 남았어 그냥. 이래가지고. 이제됨은 짠데. 아 sparkling. 밥을 조금 더 가져온다. RV니? 다 깔끔하게ican grund양을 끊은 것 처리! 아냐. 이거 짜고 그거 다 넣으면. 그거 짜지? 지금 여기에 맞게 밥을 또 넣을 거 아니야. 여러분 이것이 강호동입니다. 이거 뒤에 좀 짜겠다. 밥을 먹으라. 오빠. 오빠. 이거 다시 저녁 시간인데. 형 이거는. 저거 내가 그럴 때 무슨 밥을 팥빙수처럼 먹어요? 저게 파? 고추장이 파시고. 너는 절대 묻지 마라 우리끼리 먹을 때. 네가 형 혼자 먹는 거야. 나요. 나요. 됐어 이거는. 됐는데. 여기 있어봐. 가만있어. 손 떼져먹어. 짜다. 짜. 아쉽지? 뜯어볼까? 응. 나 앞에. 나머지 이런 거 어떻습니까? 마무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. 야 밥도 정말 맛있어. 이거 이런 거 별로입니까? 좋죠. 우와. 사실은. 이런 거 별로입니까? 좋죠. 우와. 사실은. 요즘 누가 먹방 먹방 해도 강호동이지 먹방으로. 어디 먹방. 아이고 안 되는 사람들 요즘 먹방 먹방 하는데. 다소겁죠. 강호동 먹방을 앞두고 무거워. 다 먹방이네. 잠깐만. 하정우 이영자. 깨끗한 면보 하나만 줘봐. 다른 사람 먹방은 호동이 형한테 역방이지 그냥. 무슨 먹방이야. 이래가지고 마무리 이제 뒤졌더라고. 유일도. 짠 안 짠. 딱 맞지? 맞다 아이가. 이게 진짜 비유질이야. 뭐가 바다가 들어왔는데 뭐 떠올 때는 이 맛이 앞돌 못해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정말 맛있게 들어오면 웃습니다. 니는 웃지 마라. 오빠. 아니. 나는 요리비를 보는데. 말 말 하면은. 내 자줄게. 나. 나 하나 봐. 아 배가 꽉 찼는데 지금. 배로 부딪히지도 않고. 줘봐. 자아간 잘해. 진짜 맛있어. 오빠 밥 하나 더 갖고 올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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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관리 중이지 않아? 진짜 맛있어요. 있는 거로 먹는 거야 그냥. 죽어 죽어. 진짜. 으아아아아아아아앙. 이거 누구kien 이거 갖고 오십니까? 진짜 해라 갖고 도와줘가지고.